이 바다를 너무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무 함께 걷고 싶어 짠! 안녕하세요 영혜예요. 지금은 대항암에 놀러 왔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우산 들고, 벚꽃, 그리고 바다 놀려고 와요. 제가 우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정말 정말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혜입니다. 지금 나의 집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공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윈산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미끄랑트. 여기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벚꽃도 피고, 여름에는 진짜 소나무가 아름다워요. 짱토라요. 너무 예쁘죠? 예쁘죠? 짜잔!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하네. 요고 cura Berlin 여기도 동생이다 네! 와 여기 진짜 예쁘죠?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 수선왕가 계속 있다고?! 으아아아 바람 정말 많이 불죠? 뻥 좋다! 뜨거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커피 집어서 지금 고구마 라떼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잉아입니다. 저는 담색입니다. 닌텐도 이루 이것이 우와~~